그 다음에 인초까지 오자고 그랬어요 됐건 이유가 아직은 말해야 되나? 그럼 안 들을게요 아니야, 들으십시오 저 여기 월미도 얼짱 출신입니다 아, 그만 그만! 너무 웃겨 아, 이거 뭐야 웃긴 얘기 아니었는데? 너무 웃겨, 너무 웃겼었어요 아니요, 대체 웃긴 얘기 아니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대체 저 완전 유명인이에요, 여기 그만해요, 나 오래 웃을 거 다 웃었어 조개봉이 다 가봤는데, 너무 맛있다니까 가자 양세찬, 양세찬 대박, 양세찬 와, 웃었어 와, 양세찬이 와, 양세찬이 사랑한다, 사랑한다 진짜야? 어머, 양세찬 아니야? 세찬, 오빠 오빠, 죄송한데요 저희랑 같이 사진 괜찮아요? 오케이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10대 땐 멀쩡했나 보네 아니, 저기요, 저기요 네, 네 아니, 제가 이 사람 와이프인데 약간 월미도에서 유명했나 봐요? 모르세요? 디스코 팡팡 타다 똥 싼 사람이잖아요 이야, 무슨 낯짝으로 월미도를 다시 오냐? 그러니까요, 완전 쪽팔려 오, 쪽팔려 저기요, 사진 지워요 똥 싸던 데로 다시 왔어요? 네 아니, 뭐 자랑이라고 나를 대고 여기로 다시 와요 아, 사람들이 막 저 알아보지 않습니까 똥 싸던 똥 마라!